즉 골스나리의 착한 모습만 볼 수 있는 게임 젠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시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자 골스나리가 먼저 이거죠 저는 착해가지고 시청자분들을 못 죽여요 그래서 게임이 좀 재미없을 수 있어요 게임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재미없다는 먼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제 마음이 약해요 시청자분들을 어떻게 죽여요 시가 아 안죽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못죽여 봐봐요 얼마나 잘삐하는데 봐봐 일부러 못죽이는척하는거잖아요 봐봐요 톰초이니 고아안녕하세요 봐봐요 이렇게 해서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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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슬플 때 내는소리에요 슬플 때 내는소리 워호! 워! 워! 엄청 슬플 때 내는소리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슬플 때 내는소리에요 아니에요 진짜 슬프면은 이런 소리를 냅니다 자 아 제가 어떻게 시청자분들을 보내요 말이 안되잖아 워호! 워호! 워! 봐봐요 아 나는 슬퍼 어떻게 이 룰 룰 때문에 시청자분들을 이렇게 보내버릴 수 밖에 없네 어링 traces 어우 이런거 밖에 안 돼요 아아 어떡해 워호! 캐ission이다 2 아 뭔소리에요 원래 못 죽여요 이런식으로 어떻게 차로 치셔서 죽여요 안되겠다 전략을 지어야겠다 속도를 줄여야겠어 그래야 이런식으로 찍찍 자 봤죠 자 이런식으로 아 이게 안찍히네 저거 부딪혀서 찍히는줄 알았는데 자 제가 이기게 해드릴게 자 이기게 해드릴게 아 이거 뭐 이기게 해드려야지 아 저게 안된다고 가운데 있는 저분 죽었어요 잘가요 아우 봤죠 아 너무 슬퍼 나는 시청자분들 이렇게 보내볼 수 없는게 네 찌.. 에? 전 찌찌라는 말 한마디 에 찌찌라고 한마디도 안했는데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도대체 그 순환이 그 마디를 한적이 없어 네 아니 뭔소리야 뭔소리야 내가 뭐랬는데 아니 내가 뭐라그랬는데요 잠깐만 잠깐만 내가 뭐 잘못했어요? 잠깐만 잠깐만 제가 뭐라 뭐 잠깐 나 내가 그랬다고? 제가 잠깐 내가 뭐라 내가 뭐라 그랬는데요 아 그렇구나 아 나 그런 말이 내가 아무리 현을 넘어도 그렇게 현 넘지 않는데 네 아 그랬어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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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죽음으로 차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떤얘기로 무슨얘기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저는 절대 그런얘기 한적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네 제가 한번 예 취향이 저는 완전 완전 저기 그 완전 그 뭐라그러죠 그 스마트한 취향입니다 스마트 스마트 아 이호기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또 놀러와주세요 고마워요 저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맞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꾸 보고 있는데 자꾸 이거는 그게 안된단 말이야 가리면 안된다구 와우스가 자동으로 어디 제가 그런적이 없는데요? 예 그런거 있으면 저한테 쇼츠를 한번 줘봐요 예 쇼츠를 한번 줘봐요 네 아 내가 쇼츠를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 그걸로 그래 떡상 떡상각을 잡는거야 그래 내가 왜 그거를 진작에 두고 있었지? 예 그래 모든 체면을 다 구겨서라도 떡상을 만들어야겠어 나쁘지 않아요 안녕 오 다들 죽었다 저거 우와 야 저 뒤에 있으신 분 이 안계시는구나 와우 좋아요 아니 가리지 말라고요 아니 가리지 말라고요 구경을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가리면 어떡해요 이 사람들이 방송 보면서 가리고 있어 어 어 몰라요 예 더 이상 발언 안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대답 못해요 일단 정치적인 발언 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우 가리지 말라고요 나 보고있잖아 나는 보고싶다고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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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판하고 마무리 해야겠다 ㅎㅎㅎㅎ 오늘은 좀 위험하네요 네 뭐 최후의 날이에요 아니 지금 구독자 떡상 해가지고 지금 좋아 죽고 있는데 지금 최후의 날이라니 지금 어 지금 배구 1500 에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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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명까지 늘었다고 지금 약 20명 늘었다고 지금 떡상 했다고요 지금 떡상 했는데 최후의 날이라니 단 한 분이 보셔도 고스네는 최선을 다합니다 어 고양이는 귀여우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아이디가 굉장히 귀여우시는 고양이는 귀여우니 어서 오시고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스티븐님 에헤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말하는거 아니에요 네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말하는거 아닙니다 좋았어 가자 한 세판만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다른게임 더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더하면 안될거 같아요 왠지 지금 느낌이 그래요 예 이해해주세요 아 블루파랑님 고아 안녕하세요 매일 제 제 그 뭐냐 영상에다가 댓글 실시간을 남겨주시는 블루파랑님 고아 안녕하세요 톰초이님도 내 내 실시간 댓글에 별표까지 달아주실까 댓글을 남기죠 우리 그 톰초이님을 위해서 내가 빨리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놔야되는데 젠장 어떻게 구축하지 네 고스네리 고스네리 못죽겠죠 고스네리 못죽겠죠 고스네리 고스네리 이렇게 점프해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면 고스네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제 스킨 어떻습니까 어딨어요 스킨 어디에요 누구에요 저한테 와봐요 블루파랑님이 누구야 아 아 이분이 아 그거 초쌀면 블루 그거네 알죠 오호 고스네리를 죽이려는 그런 의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고스네리 자체를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보면은 점프 한번 해주면 되거든 오 잠깐만 와 와 와 나 찍혀 죽었어 와 뭐야 와 나 피했는데 피했는데 죽었어 와 네 아 스티븐 잡스마님이셨어요 와 어쩐지 고스네리를 위에서 찍어 죽이더라 마치 파리가 된 느낌이었어요 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기다려봐요 세판 안에 이제 두판 남았죠 두판 안에 고스네리가 휠리 한번 걸리면 죽습니다 네 일단은 내 목숨은 끊어졌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주는 우리 엘링크님의 약속도 있고 하니까 금요일까지 방송할거구요 어 무슨 게임할지는 곧 시나리가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싶은 게임할거에요 오오 뭐야 회식만 안걸리기만 해주시면 돼요 야근은 없어요 이제 바쁜게 없기 때문에 야근이 없고 심심할때 이제 회식한다고 하면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근데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핑크색 옷 아 이분이시구나 아 아 뭔소리에요 24시간 노방종이라니 그런게 어딨어 고스네리 죽일 죽일템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고스네리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일한다니까 오 오오오오오오.. 48시간이 나니 지금 오 오오오오오 시도자칭 좋았 어요 하지만 골수나리를 죽이기에는 실력이 부족합니다 예 실력이 부족.. 골수나리를 죽이기에는 실력이 부족해요 예 떨어..써주고 그렇죠 골수나리 죽여요 빨리 뭔 소리 하시는거예요 오늘 처음 오셨으면 처음 오신 것답게 고스나이니 천재입니다 고스나이니 왜 이렇게 잘해요 고스나이니 게임 완전 고수에요 라고는 말을 해야죠 아니 오시자마자 오시자마자 우리 그 뭐냐 한 저랑 같이 반평생 함께한 시청자분들하고 같은 말 하시면 어떡해요 오 솔직히 인스타는 안해요 인스타는 안하구요 저기 그 디코하고 있구요 카톡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을 안하신다 약속하시면 초대해드릴게요 어떻게 금요일은 내가 정해줄게요 방울림 어떻게 정하려고 방송 제가 뭐 어떻게 할건지 어떻게 알고 팬계정을 만들게요 제가 제 이름으로 제가 팬계정을 만들면 의미가 없잖아요 제 팬중에는 안티팬이 굉장히 많은데 떨어져줘야됩니다 죄송한데 제가 원컴이라서 발로란트를 못해요 아까 전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는 하겠지만 발로란트가 방송하면 버버벅거려요 녹화만 했는데도 버버벅거리정도면 지금 방송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버버벅거릴거다 아 고스나이가 최후의 신조자잖아 이거 이겨줘야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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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거 뭐 고스라리가 예 내가 돈 안쓰는거였으면 안하는거였으니 금요일은 내가 만든거에 뭔지 제가 그 돈에 돈에 그 자본주의에 진 자본주의에 진 유튜버 같습니다 자본주의에 진 제 유튜버 같습니다 저 초대해주세요 일단은 느낌표 치시고 개인 카톡 하시거나 디코 치시면 되구요 양식에 맞게 작성해주시면은 고스나리한테 할수있습니다 절대 물음표가 아니야 나는 자본주의에서 진게 맞아 진게 맞긴 하자 솔직히 아니라고 얘기할수는 없어 이거는 사실대로 얘기할수 밖에 없어 자본주의에 진건 맞아 그렇기때문에 내가 토요일하고 일을 일하지 응 안그랬으면 유튜브에 진석을 하거나 이랬을텐데 그럴수가 없으니까 지금 상황이 인정할거 인정합시다 예 인정할거 인정합시다 그 내가 돈 벌려고 유튜브 하는거에요 예 여러분들이 영상 많이 봐주고 어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 그래서 어 내가 그 광고식 벌면은 어 그 광고식으로 어 만약 많이 벌면은 여러분께 이벤트도 하고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엔 재돈 가지고있어요 이벤트 근데 지금 목표가신거 가지고 돈을 아끼느냐고 지금 이벤트를 못해 지금 개인 카톡으로 치셔야합니다 개인 카톡 그 다음 단톡이 있는데 단톡은 고스나리한테 개인 카톡으로 얘기해주셔야 제가 링크를 드립니다 인스타는 따로 안해요 인스타는 게임류의 영상을 올리는거에 약간 좀 최적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거 준비중입니다 저기 뭐죠 유튜브가 어느정도 활성화되면은 틱톡 준비중입니다 틱톡 자연선물 뭐 주신거 같은데 아 맞다 맞다 링크 저기 메리저비님 저기 그 디코링크가 지금 안될거에요 만기가 돼서 디코링크 연구 링크 하나 만들어주세요 방송 끝내기전에 그 할께요 오호허헿 꺾 꺾 꺾 으어억! 죽었자라요 한 판 더 할거야요 안되겠소 작은 선물 언제 주셔요? 좀 기다려봐요 아니 근데 어차피 작은 선물을 주긴 줄건데 지금 당장은 못 쳐 내가 지금 처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약속은 지킬겁니다 한 판 더 합니다 어? 뭔소리에요? 고.. 고파와 시브이 나으셔도 되네 사람들이 고시아 빨리 죽여서 채팅을 쳐주세요 라는 말을 했었구나? 아 아니에요 읽다보니까 그렇게 된거에요 일부러 안 읽는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시아이는 네 오늘 자야하는데 이번판만 하고 마무리 할거에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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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에요 일부러 아니에요 골신하리가 일부러 그러진 않아 좀 모자라가지고 못 읽을 수는 있는데 일부러 그러는거 절대 아니라는 점은 모자란거에요 모자란거에요 절대 일부러 그러는게 아니고 모자란거에요 모자란거에요 읽다보면은 못 읽는 댓글도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그래요 아무튼 저는 제 영상 이것저것 쇼츠 영상을 주로 많이 올릴거긴 한데 영상 많이 봐주시구요 모자란거 많이 사랑해주세요 개인 카톡 치시면 되요 개인 카톡 그거는 개인 카톡 치시면 나옵니다 일단은 저기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일단 수정을 해놓을게요 라디아보술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곧 만류가 됐을거에요 지금 기다려봐요 디코 링크 만드실 줄 아는분 네 매니저분이나 저기 계시는 분 중에 공지에 링크 타세요 공지에? 오케이 아 그 유튜브는 개인 카톡 안뜹니다 네 만드셨네 유튜브는 그 봇이 설정이 안되더라고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그 정치적인 발언 때문에 좀 약간 그래요 뱃링 크레이싱 뱃링 크레이싱 뱃링 크레이싱 뱃링 크레이싱